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 역할의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국의 탑권이다 이렇게 자칭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우주조종사 역할 김선입니다 우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고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입 밖으로 꺼내버리는 사람이라서 그냥 분위기가 좀 쎄하고 뭔가 긴장감 있는 분위기일 때 좀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쎄하기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본인 얘기하지 말고 캐릭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캐릭터 얘기한 건데요 아 그래요? 김선 본인 얘기하는지 제 평상시랑 너무 비슷한가 그러고 보니까 김선이 곧 나다 내가 김선이다 비슷한 지점이 있는 걸 알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워낙 평소에 동료들하고 지낼 때 분위기 메이커고 나중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애드립에 감탄을 했었어요 찍을 때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안 찍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끔 모니터로 보면 보잖아요 현장 편집을 그런데 애드립도 너무 재밌고 굉장히 재치있고 순발력이 좋더라고요 대단한데요 최항용 감독께서는 첫인상부터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우성 대표께서는 에너지가 좋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 애드립 또한 김선화 시켜서 원래 있는 대사처럼 내뱉는 배우 평상시에도 물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얘기는 며칠 전에 제가 고요의 바다 예고편을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가 기사로 보게 됐는데 아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되게 그냥 혼자 있었는데 막 웃으면서 기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그런데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대표님이랑 오셔서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김선도 그렇고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더 이렇게 믿음이 가서 훨씬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